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사비 5분특강의 박종수입니다. 오늘도 이익한 BJS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주제는 메모하는 습관이 나를 발전시킨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 보면서 하나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지 않은 평범한 한우를 보내는 동안에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억할 일들이 많습니다. 기억력에만 의지하다 중요한 사항을 깜빡하고 무엇인지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결국에는 기억하지 못해 건망증을 탓하느라 자존감도 떨어지고 실제 업무에도 차질이 생겨 곤란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메모하는 습관만 가지고 있으면 생길 일도 없고 오히려 나를 발전시키는 요소가 생겨납니다. 메모하는 습관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주변에 메모할 수 있는 도구를 항상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깝게 두면 됩니다. 메모할 수 있는 도구도 메모할 수 있는 도구도 필기구와 메모장 이외에도 다양한 수단으로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침대 옆, 책상의, 가방 안, 상의 주머니 등 언제든 메모할 수 있는 것에 포스트잇, 연습장, A4이면지, 다이어리, 휴대폰, 태블릿, PC 등 여러가지 수단으로 메모하는 것입니다. 메모를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하면 됩니다. 필기구로 쓰는 것 이외에도 녹음, 타이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메모할 수 있습니다. 메모하는 습관은 기억을 보관한 것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생각을 정리해서 나를 발전시키는 기틀이 됩니다. 여러 곳에 메모하는 내용을 일정별로 정리해서 다이어리에 기독하거나 연동 메모 프로그램에 입력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듭니다. 메모를 정리해서 옮겨 쓰는 것만으로 생각이 정리되고 업무라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메모할 것이 생각난다면 즉시 가까운 수단으로 기록하고 출근 후 점심 식사 이후 퇴근 정 등 하루 3번 정도 정리한 습관이 좋습니다. 메모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점점 쌓인다면 내 능력도 지속적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오늘은 메모하는 습관이 나를 발전시킨다는 주제로 메모가 왜 중요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어떻게 만드는 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을 보시고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